서울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결과도 곧바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서울시는 표면적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이라고 했지만 일본 경제구복의 대응 조치라는 점 역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. 서울시는 시민단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합동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80종, 가공식품 여동종 등 총 160종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계획입니다. 시는 일본산 수산물 등 수익식품의 식품 방사능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안정성 검사를 강화했으며 기획검사 결과에 따라 일본산 식품검사기간 연장 또는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